안녕하세요. 항아빠입니다. 포켓몬고 마스터리 시리즈 얼음 이벤트가 진행되는데요. 일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리 시리즈는 2023년 12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마스터리 시리즈 이벤트 보너스입니다. 눈꼬마, 뽕얼음, 프리지오의 1호치 확률이 증가합니다. 나이스, 그레이트, 엑셀런트가 나오면 경험치를 2매로 받습니다. 마스터리 시리즈 기간에는 야생에서 눈꼬마와 뽕얼음이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눈꼬마입니다. 오른쪽 이미지가 눈꼬마 1호치 모습입니다. 뽕얼음입니다. 오른쪽이 뽕얼음 1호치 모습입니다. 필드 리서치를 통해 프리지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시간 제한 리서치를 10세트 진행하면 40번의 프리지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프리지오 1호치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료 시간 제한 리서치와 동일한 내용의 유료 시간 제한 리서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프리지오입니다. 우측이 프리지오 1호치의 모습입니다. 이상으로 포켓몬고 마스터리 시리즈 이벤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